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포항과 경주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봄바람까지 봄기운이 가득했는데요. 꽃들도 이에 화답하듯 살랑살랑 춤을 추는 하루였습니다. 화창한 봄날도 잠시,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밤에 포항과 경주에서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약은 20에서 50mm 정도고요. 울릉도 독도에서는 모레부터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빛 치고는 꽤 양이 많겠고요. 시간당 1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포항 10도,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에 포항과 경주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진 8도, 포항 10도, 경주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덕 18도, 포항과 경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1도,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남부 해상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0.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봄빛이 오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벚꽃잎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봄꽃들 눈에 가득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